안녕하세요 보라인아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이너마이트 티저가 발표되었는데요. 역시 발표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뮤비 의상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번 의상은 역시 구찌였습니다. 남중근이 입은 옷은 스탈프린트 실크 오버사이즈 보일링 셔트 1100불입니다. 이 옷이 반바지도 있는데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네요. 석진군만 생로랑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땡땡이 실크 셔츠는 1090불, 윤기군은 2400불짜리 회색 울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호석군은 강렬한 빨간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그게 가죽 셔츠래요. 4200불. 지민군은 초록 자켓을 입고 나왔죠. 1800불. 초록색을 좋아하는 태연군은 역시 또 초록색 베스트와 팬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울 모 헤어 포멀 베스트가 1400불, 팬츠는 1100불이네요. 이런 색은 진짜 어울리기 힘든데 역시 태연군이네요. 마지막으로 전국근은 2800불 체크 의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예뻤구요. 오늘 너무 조금밖에 안보여져서 굉장히 아쉬운데 일주일 더 기다려야겠죠? 다음주가 진짜 많이 기다려지네요. 가격이 좀 너무 아니 너무 비싸서 따라쟁이 저는 절대 못 따라사겠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남자옷이라서 못입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